제가 언론이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문다이의 사업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 우리 청조론들에게 뭘 보여드렸죠? 문다이와 관련된 법인 사업자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문다이가 이러한 법인 사업자만 가진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사업자를 더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도 아니고 개인 사업자예요. 그래서 마린직스 문다이는 법인도 갖고 있고 개인 사업자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문다이가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면세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린직스는 세금을 안 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인지 우리 청조론들에게 오늘 모두 다 공개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보시는 중간중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십시오. 제가 우리 청조론들에게 최근 문다이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이건 문재인까지 연결되는 사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난주 토요일날 문다이가 만치상태로 음주운전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돼 지금 대대적으로 뉴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측 지휘자들, 즉 개딜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문재인 탈당하라고요. 어떤 글이 달리고 있느냐? 이런 글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임기 끝났으면 사져서 조용히 지내야지. 딸은 음주운전 꼴 좋다. 당은 문 일가수사 말고 이재명 문제에 전력 다해야. 문 중요시기마다 발목 잡더니 딸도 문제에 탈당하라. 문은 비명계 만나 친목 다지고 딸은 음주운전 뉴스 도배. 문다이가 이재명의 감정 안 좋다는 건 알려진 사실. 이런 식으로 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개딸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딸 여러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문다이와 관련된 음주운전 때문에 자신들이 띄우고 싶어하는 여론이 묻히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탈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물어볼게요. 그럼 안 되지. 아니 엄연히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가 음주운전 선배인데 심지어 철중 알콩 농도가 문다이보다 높았는데 객딸 여러분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음주운전으로 대동단결해야죠. 음주운전으로 동맹을 맺어야죠. 왜 음주운용 관련돼가지고 이재명 감싸주고 문다이는 비판하라는 겁니까? 그런 내로남불 안 좋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와 관련돼서 문다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제 경찰에 가야 되는 겁니다. 경찰에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경찰이 문다이를 소환 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문다이가 가긴 가야 돼. 그런데 문다이가 언제 갈지를 경찰이 언론들한테 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게 안 알려준다고 모르겠습니까? 경찰 우리 기자 분들이요. 자 왜냐?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기자 분들이 문다이 언제 오나 하라고 지금요. 눈빠져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24시간 교대로. 자 무엇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문다이는요. 몰래 갈 수가 없어요. 왜냐?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 용산경찰서 입구가 이렇게 뻥 뚫려 있다고요. 지하가 없어. 다이렉트로 출구로 가야 됩니다. 다이렉트로. 즉 뭐하는 겁니까? 아무리 날짜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문다이는 당연히 기자분들한테 사진을 찍힐 수밖에 없다. 당연히 기자분들의 물음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와 관련돼서 문다이가 꼼수를 부리더라도 안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문다이가 지금 어떤 일을 벌였어요? 실제 음주운전 뿐만이 아니라 불법주차, 만취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까지 다 했습니다. 저는 물어볼게요. 단순히 이게 지금 이번만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이미 문다이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 유치까지 받았던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즉 이 얘기는요. 문다이의 사실적인 습관성 운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막아야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문다이와 관련돼서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위험운전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적용하게 되면 중형이 가능하대요. 어느 정도로 중형이 가능하냐. 바로 이겁니다. 만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면 문다이한테 중형이 내려지게 되는데 참고로 작년 11월부터 지난 9월 전국법원에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처벌받은 최근 사례 100건 중 징역이 91건, 벌금이 9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문다이는 이걸 적용하게 되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문다이 아빠가 얘기했잖아.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요. 음주운전은 초범도 엄벌을 해야 된다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요와 관련돼서 당연히 문다이는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엄벌을 해야지만 다시는 저런 버릇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신 기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자 뉴대일리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기부한다고 미술품 자선경매 의원 문다이가 정작 기부는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저 기부할 거예요 라고 미술품 자선경매를 열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기부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문다가 열었던 다다 프로젝트입니다. 다다 프로젝트예요. 실제 지난 크리스마스 2022년 크리스마스 때 자기가 송년 연말 전시 열겠다고 연시회를 열었고 거기에서 미술품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기부를 하겠다고 말해놓고 기부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 판매되는 작품 수익금은 다양한 소외계층의 미술, 교육, 서비스, 제공 업무를 하는 비영리재단으로 기부됩니다. 라고 대놓고 말을 했는데 뭐 했다라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당사자인 캠 파운데이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기부 목록에 없다라는 겁니다. 작품이 팔렸다면 저희한테 기부하기로 했는데 기부를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흐지부지 그냥 끝났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돈 어디 갔냐는 거죠. 문다이가 기부한다라고 미술품 자선 경매를 열었고 거기서 판 미술품이 있을 것인데 도대체 그 돈이 어디 갔느냐라는 물음표를 우리가 던딜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안 그래도 제가 이와 관련된 취재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시청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제가 취재했던 내용들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 자 무슨 얘기냐. 문다이가 이런 적이 처음이 아니에요. 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문재인이 문재인이 풍산께 파양과 관련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되게 잘 키울 것처럼 김정문으로부터 풍산께를 받았고 그런 식으로 한반도 위장총을 벼렸는데 막상 자신이 퇴임하고 나서는 강아지 키울 돈이 아까우니까 파양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이 당시에 문다이가 이걸 캐치하고 뭘 했냐면요. 바로 이런 걸 했어요. 유기견 도끼 달력을 축시했습니다. 이거 문다이가 기획한 거예요. 풍산께 보내면 마음고생했다라고 문다이가 기획을 한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달력이 팔렸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달력이 팔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원래는요. 이걸 기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부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실제 8천만 원 넘게 문재인 달력이 펀딩으로 하루 만에 팔렸는데 이 유기견 기부 문구가 삭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실제 문다이가 텀블벅이라는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펀딩 첫날 기재한 기부 계획은 텀블벅 규정 위반에 삭제되었음을 조치됐음을 알립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실제 뭐하는 겁니까? 텀블벅이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른 곳에 후원금을 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금하는 프로젝트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다이는 뭐하는 겁니까? 텀블벅이라는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문재인 달력을 팔았던 것이고 그런 식으로 얼마를 벌었다고요? 8천만 원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게 하루 만에 문구가 삭제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궁금한 겁니다. 이 돈 어디 갔냐고요? 이 돈과 관련된 내용이 아직까지 어디에서도 보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문다이가 실제적으로 뭔가를 팔아가지고 기부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와 관련된 기부금의 내역이 다 애매모호하다. 돈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가 모르겠다라는 게 한두 건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 자 실제적으로 제가 문다이가 했었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문다이가 이런 전시품, 더 나아가 달력 펀딩을 어디 통해서 했다고요? 말씀드린, 말씀드린 바로 다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했다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다 프로젝트. 자 실제 글에 제가 이 다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좀 찾아봤어요. 자 어떻게 돼 있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다다 프로젝트 도매 및 소매업 미술품. 대표자 문다에 써 있어요. 문다이가 대표입니다. 문다이가 대표.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제가 웃겼던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업 정보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사업 유형 면세 개인 사업자. 과세 유형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자 마리닉슨은 뭐 하는 겁니까? 문다이가 개인 사업자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 사업자가 그냥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면세 개인 사업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자 비교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비교가 돼요. 일반 사업자 중에서도 과세 사업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다이는 뭐 하는 겁니까? 과세 사업자가 아니라 면세 사업자라는 겁니다. 즉 사업을 하면 있어서도 면세 혜택 즉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 친구 여러분들 제가 이미 보여드린 적 있죠. 문다이는요. 개인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뭐도 갖고 있다고요? 법인 사업자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인 사업자. 땡땡땡수.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문다이는 법인 사업자도 갖고 있고 개인 사업자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장을 두 개나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 부자야. 네? 완전 부자. 법인도 갖고 있고 개인 사업자도 갖고 있어. 완전 부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대리비가 아까워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아니 법인이 있는 사람이 왜 굳이 개인 사업자를 냈을까라는 물음표가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법인을 만들었어. 심지어 돈까지 들어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을 가지고 이 법인을 키우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 문다이는 법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를 냈다라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다이가 지금 어떤 사업자를 갖고 있다고요? 면세 개인 사업자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세가 중요해요. 면세가. 자 왜냐. 면세 개인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 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했던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자는요. 면제가 불가합니다. 부가세 면제 관의대사자 대상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은요. 면제가 불가해요. 자 신규 여러분들 문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숙박업하고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다이가 면세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요. 뭐를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도에서 숙박업을 못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제주도 숙박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다이는 뭐하는 겁니까? 면세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하는 겁니까? 법인도 있는 거예요. 법인도. 왜냐? 이 법인 안에 뭘 넣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숙박업과 공간 대업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뭐하는 겁니까? 두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문다이가 운영하라는 과언에서 어떻게 최대한 세금을 아껴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해드려보는 겁니다. 야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아.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이런 거 아시는 국민 있습니까? 이 정도로 자세히 아는 사람 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취재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알려줬겠냐고. 문다이가 알았겠냐고요. 당연히 누군가로부터 조력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더 나아가 그 조력은 누구 뒷배가 있겠니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문재인의 뒷배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자 무엇보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문다이가 지금 어떤 걸 알고 있다고요? 다다 프로젝트라는 면세 개인 사업자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사업자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2022년 5월 6일입니다. 개업 연월일이 2022년 5월 6일. 친구러분들 2022년 5월달 어떤 날입니까? 문재인이 퇴임했을 때예요. 문재인 퇴임했을 때. 즉 문재인이 퇴임하자마자 문다이는 면세 개인 사업자를 만들었고 그 이름이 다다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문다이가 뭐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부 프로젝트를 벌였던 것이고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기부금을 안 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문다이가 뭐 했다고요? 자신의 이 개인 사업자를 언제 냈다고요? 2022년 5월 6일 문재인의 퇴임했을 때.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실제 문다이가 제주도 별장을 언제 샀습니까? 제주도 별장을 2022년 7월에 샀습니다. 그런데 이미 문다이는 그 전에 자신의 법인 등기에 뭐를 등록시켰습니까? 숙박업을 등록시켰습니다. 언제? 2022년 2월에. 즉 뭐 하는 겁니까? 문다이는요. 다 계획이 돼 있었어. 다 계획이 돼 있었어. 내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세금을 아낄 수 있을지 이미 다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다이는 법인도 갖고 있었고 개인 사업자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찾아냈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 내용들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찾아서 보여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찾아냈느냐. 다른 것도 아니고요. 문다이 음주운전 때문에 제가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실제 문다이가 음주운전을 했던 캐스퍼 차량뿐만이 아니라 문재인으로서 받았던 소렌토도 과태료 체납에서 압류조체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하나의 보도가 나왔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문다이가 소렌토와 관련돼서 과태료 처분으로 인한 압류조치를 어디서 받았냐.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 자 그러면 왜 서대문 경찰서에서 문다이 소렌토와 관련돼서 과태료 처분으로 인한 압류를 했느냐. 다른 곳이 아니라 문다이 문다이 사업장이 어디냐면요. 서대문구에 있어요.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즉 뭐하는 겁니까? 문다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도 하다 못해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뭐하는 겁니까? 소렌토를 몰고 다녔던 문다이가 서대문 경찰서로부터 과태료 체납에 의한 압류조치까지 받았다라는 말씀을 해드려보는 거예요. 그래 제가 뭘 찾는 겁니까? 문다이의 개인 사업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다. 심지어 그 날짜가 문재인 퇴임 날짜다. 라고 말씀을 해드려보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이들이 돈을 쏙쏙쏙 뽑아먹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문다이 이런 모든 일들은요. 문재인이란 뒷배경 없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문다이가 문재인 없이 이런 사업장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더 나아가 문다이가 문다이 이름으로 이런 프로젝트 열었다고 미술품을 누가 기부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문다이가 아니라 문재인으로 뭐 했습니까? 달력 팔았잖아요. 이게 문재인 달력이 아니라 문다이 달력이면 사람들이 샀겠냐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경제의 공동체를 한 번 더 입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가 해드려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김정숙이 문다이한테 얼마를 건넸다. 문재인이 문다이한테 얼마를 건넸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뭐 하는 겁니까? 문다이의 모든 경제적 행동과 관련돼서 경제적 활동이 있어서 문재인은 빠질 수 없는 키워드다. 라는 말씀을 해드려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요 계속 취재할 겁니다. 저는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문다이가 법인 사업자도 갖고 있고 개인 사업자도 갖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왜 법인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를 냈는지 모두가 궁금하잖아요. 그거 오늘 해소 다 해드렸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알려야죠. 알려야죠. 저는 그 목적에 따라서 방송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알리고 그 사실을 많은 취재의 기자분들이 취재할 수 있는 그런 여론 형성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 문다이시는 계획이 다 있었네. 정말 수기롭게 사업을 하고 있었네라는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자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